민식이법 놀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혹시라도 민식이법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 발단이 나올지도 몰라. 위에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형들이 동네 애들, 야, 너희들 이리 와. 너희들 용돈 필요하지? 차 온다, 준비. 그리고 고등학생 해갖고 형처럼 하면서 아저씨 조심하셨어야죠. 아유, 그렇게 많이 나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한 200만 원만 주세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신종 민식이법 놀이로 추정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갔대요. 그렇게 느껴진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느껴지실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요. 저는 한 시속 15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애청자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민식이법 영상을 자주 다루시는 게 생각나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 옆에 저한테 뛰어들듯이 겁을 주더라고요. 내가 가고 있는데 애가 딱 나타나더래, 내 옆에. 같이 뛰더래. 뛰면서 나한테 달려들듯이 나한테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서 멈춰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딱 애를 쳐다봤더니 애도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더래 그냥. 같이 빤히 쳐다보더라. 나 화가 나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어른들을 겁주려고 놀려먹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이슈화되어서 하루빨리 민식이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개정 여부는 그건 정치권에서 하는 거고. 민식이법에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저는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건 뭐 다만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뒤에서 뛰는 거. 터치하면서 막 뛰는 거. 그다음에 앞에서 띡!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옆에서 후방, 전방, 척방까지 나왔어. 어떤 걸까요? 이거 보시면... 그런데 신종놀이인지 아니면 마침 애도 뛴 건지 확실치 않지만 신종놀이로 추정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자, 어린이 보호기 전에 시작돼요. 여기서 애 봐야 N쪽에 나오죠? 애가 나를 보느니 같이 뛰어요? 같이 뛰어요? 이거 슬리퍼, 슬리퍼 벗겨졌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보면요. 이 아이가... 슬리퍼, 지금 원본 보세요. 원본을 한 번 보세요. 여기! 노아이. 원본이 지금 자동차 보고 뛰고 있지. 그렇지, 조선생님? 네. 그렇죠? 애가 자동차를 보면서 뛰지. 여기서 애가 가만히 있다가 차가 오니까 여기서 자동차를 쳐다보고 같이 뛰어. 같이 뛰어. 같이 뛰다가... 아이고! 여기서 슬리퍼가 벗기될 뻔했어. 아... 그렇죠? 자동차 보고 뛰잖아요. 아니, 애가 가만히 있다가 자동차가 오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동차를 뛰어, 뛰어. 보조로 맞춰, 뛰어. 같이 뛰어, 뛰어. 보면서 뛰어. 보면서 계속 뛰어. 뛰다가 여기, 여기. 슬리퍼에 걸렸거든? 이러다가 만약에 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자칫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그러면 그게 민식이법이에요. 왜? 애가 뛰면 내가 조심해야지. 옆에 같이 뛰잖아,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했다고 그럴 때는 운전자 잘못 없지만 눈에 보이면 민식이법 놀이, 놀이하는 민식이법 놀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옆에서 차 근처에 애가 보이면 내가 차렷해야 돼요. 차렷. 저러다가 애가 뛰다가 민식이법 놀이하면서 민식이법 놀이로 추정이에요, 추정. 저 자동차 놀려주려고 딱 운전자 쳐다보면서 같이 뛰어. 약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자 표정을 보면서 그러다가 지가... 넘어질 수도 있죠. 어디 돌풀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신발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넘어질 뻔했어. 저러다 넘어지면 자동차 쪽으로 넘어져서 만약에 애가 죽거나 그게 다치면.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에서는 조심했어야 된다. 어린이 앉으론 유의했어야지. 어린이가 뛰고 있으면 조심했었어야지. 그래서 어린이 보호가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분들이 나 어린이 보호 들어가기 싫다. 무섭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왜 버스에 다닐 수도 왜 안 오냐. 내가 저기까지 걸어가게 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초푸마라고 그래요. 초푸마가 최고 인기 있었어요. 지금 초푸마가 집값이 떨어진대. 버스에 안 다녀갖고 버스 버스에 안 다녀갖고 교통이 불편한데. 정말 민식이법이 많은 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운전자들은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지만 택배차 같은 경우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쫙 200m 정도 놓고 거기서 올 수가 없잖아. 또 대리아저씨들. 대리아저씨들 거기 민식이법 초등학교 근처예요? 저 안 할래요. 아니,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또 우체국 아저씨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조심하면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지. 애들이 어른들을 갖다 놀려먹다가. 애만 보면 무서워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에게도 교육을 초청시키고요. 선생님들도 교육을 초청시키고요. 그리고 교육당국과 경찰청에서 좀 체계적으로 자동차 몰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간 거 그게 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부모가 제발 내려달라고 또 연락이 올 거야. 안 내려드려요, 안 내려드려요, 안 내려드려요. 얼굴 다 가렸고요. 동네도 간판 다 가렸어요. 제발 저라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애가 우연히 그때 자기도 뛸 마음이었는지 조깅하려고. 조깅하는데 그때 마침 차가 왔을지도 몰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 역력해 보입니다, 역력해 보여요. 가만히 있다가 왜 자동차가 오니까 뛸니까. 다시 한 번 보시죠. 애가 가만히 있다가 차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여줘.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있다가 여기에서 애가 딱 보더니 차가 오는 거 속도를 맞춰. 쳐다봐, 차를 쳐다보아서. 같이 뛰어. 보조로 맞추고 뛰어, 뛰어, 뛰어. 이따 이따 넘어질 뻔했어. 그러고 딱 차를 세우고 째려봤더니 애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러다 그냥 갔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은, 여러분의 아들, 딸의 안전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저 놀이 한 번 하면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하고 싶어! 언제들은 죽어요! 또 내 아들, 딸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교육 잘 시키십시오.